기존 제품대비 6배 밝은 A8842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 모습입니다. 수직, 수평, 1V, 1H 기본 사양입니다. 보시면 6배 밝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제품에는 배터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배터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 놔두시고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빛을 보시면 수직, 수평, 가운데 보시면 굉장히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대비 6배 밝은 빛입니다. 특이점으로는 수직,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지만 본체가 수평이 안 맞아지면 경고음을 울리게 됩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본체가 경고음을 울리기 때문에 쉽게 수평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부닿ive 6배othe 유리지map 사양인 레벨 파이 프롬 nostrils 감사합니다.